반기문, 1944년 6월 13일 한국의 정무직 복무원, 외교관 1970년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에 합격하여 외무부에 들어갔다. 2004년 외교통상부 장관이 되었고 2006년 10월 유엔사무총장에 임명되어 2007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유엔사무총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했다. 1944년 충청북도 옴성에서 태어나 1963년 충주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충주고 2학년 때 외국 학생의 미국 방문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3학년 때 미국을 방문하였다. 이때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보고 외교관의 꿈을 처음 갖게 되었고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 진학하였다. 1970년 2월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외무부시에 합격하여 5월 외무부에 들어갔다. 외무부에 재직 중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 유학하여 1985년 4월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72년 준유델리 부영사를 시작으로 1976년 주인도 대사관의 1등 서기관, 1990년 외무부 미주국장, 1992년 외무부 장관 특별보좌관, 1996년 외무부 제1차관보와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 2000년 외교통상부 차관, 2002년 외교부 본부 대사, 2003년 대통령비서실 외교보좌관을 거쳐 2004년 제33대 외교통상부 장관이 되었다. 1993에서 1994년 제1차 북한 핵위기 때 주미국 대사관 정무공사로 재직하면서 한국과 미국 사이의 대북 정책을 조율하는 실무총책 역할을 하였다. 또 1997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지닌 황장협이 망명할 때 중국과 필리핀을 오가면서 밀사 역할을 하여 망명을 성사시키기도 하였다. 외교통상부 내에서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알려져 있으며 철두철미한 업무처리로 정평이 나있다.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재직 중인 2006년 2월 유엔사무총장직에 출마할 것을 공식 선언하였다. 같은 해 10월 9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단독후보로 추대되었으며 14일 유엔총회에서 공식 제8대 유엔사무총장으로 공식 임명되었다. 이로써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2007년 1월 2일부터 유엔사무총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2012년 연임되어 2016년 12월 임기를 마쳤다. 1975년 녹조군 정훈장, 1986년 홍조근 정훈장, 2001년 오스트리아 명예대 훈장을 받았고 2002년에는 한국과 브라질의 관계를 증진시킨 공로로 브라질 리오블랑코 대십자 훈장을 받았다. 2006년에는 페루 태양 대십자 훈장, 알제리 국가유공 훈장, 청조근 정훈장 등을 받았다. 일진행 공武 진도 없는 의미가 있다. 감사합니다.